9월 둘째 주 엠카운트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넬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특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스테이크즈의 스테이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크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스테이부터 스테이가 사실 저희 올해 초부터 항상 저희 곁에 있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두 번째 정규 내기 전에 킹덤 때부터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고 저희 얘기도 이번 컴백 때 너무너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너무 행복한 일들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스테이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 비투비 선배님이랑 같은 이제 후보자리에 튼 것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아아아아아아 사실 이 상의 영광을 우리 비투비 형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엠카운트다운 2주 연속 1위 한 건 정말 처음이고 정말 꿈꿔왔던 일인데 이렇게 스테이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정말 항상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jrp 직구분들 그리고 특히 일본부 형란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